그 켈로웨이 리볼버 더 쉽게 없는 법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쉽게 없는 법을 누가 적어주셨거든요 전설 총장의 임무를 시작하면 칼로 손가락 지르는 게임이 활성화된다 그때 게임하기 하면 두 명이 주점을 나가고 바로 떠나기로 게임 종료 켈로웨이 따라간다 자 여기서 일단 이걸 시작해라는 거죠 이거를 저번에 이거 얻는다고 좀 고생하지 않았나요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방법이 있다고 일단 미션을 시작해야 된대요 이 미션을 받아야 돼 일단 이 미션을 받고 나가서 나가자마자 이제 게임을 시작한대요 이거 이 게임을 시작해 게임 시작하면 이 둘이 나간대요 나가서 어 나가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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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취소 끝나기 한 다음에 따라가 이게 없어진 거 아니야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왜 나 세이브 안 했는데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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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간 다음에 총골을 겨넣어 겨놓으면 얘가 총을 뽑은데요 어? 어? 이러면 총 쏜다는데? 어? 뭐지? 뭐야? 어 뭐지? 총 쏴야 되나 내가? excuse me excuse me but I need some money I fought in the war 나 이게 적대적으로 떴거든요? 미니배배 빨간색으로 살짝 떴어 어어! 어어! 총 꺼냈다! 총 꺼냈다! 달리면서? 밀치기! 밀치기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대배! 와 대배! 펄치 쉽네! 그러네! 들기 쉽네! 하하하하하하 어허! 하하하하하하 훨씬 쉽네요! 진짜네! 하하하하 오케이 좋았어! 하하하하 어 이제 이쌍수! 이쌍수가 좀 예쁘거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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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! 이거 보니까 둘 다 스코필드네! 지금 보니까 근데 어 둘 다 스코필드라서 더 메리트가 있네요? 같은 총이면 더 좋지! 1인칭으로 좀 놀아볼까? it won't? 연락 퐈 한 번 더 worlds 이제 router 일ст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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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1 2 5 4 5 5 5 5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